시험은 앞두고 긴장되겠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첫 시작 멋있게 도전하시고 합격의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. 한 해 동안 공부했던 것을 시험 당일 날 한껏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. 꼭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시고 끝까지 자신 있게 임하십시오. 마음 편하게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펼치고 오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! 에듀 학교기단!